자, 오늘 날씨도 더운데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거짓말 대잔치입니다. 한국의 한 십몇 년 전인가요? 한국의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암흐말 대잔치라는 제목의 무슨 코너가 있었는데 이게 아주 소위 말해서 대박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암흐말 대잔치라는 그 개그 코너 프로그램 제목에다가 앞에다가 뭘 자꾸 넣으면서 그 무슨 무슨 대잔치, 무슨 무슨 대잔치 이게 요즘에 유행이에요. 계속해서 저는 거기다 거짓말이라는 걸 한 번 넣어봤습니다. 트럼프의 암흐말 대잔치가 아니라 트럼프의 거짓말 대잔치 뭐 어찌 보면 암흐말 대잔치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한 번 암흐말이 됐을지 거짓말이 됐을지 한 번 좀 지금부터 검증 작업을 들어가 볼까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됐던 공화당이 됐던 이런 검증을 수시로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플로리다 주 자택에서 오랜만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65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그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그날 이후에 주말 동안 기자들의 질문 응답 내용 그런 거는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때 기자들과 그 질의 응답을 하기 전에 혼자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한 시간 넘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은 사실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연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설 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자들의 일문일답도 물렀했지만 연설 65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멜라 헤리스부 동량이 러닝메이트를 발표한 이후에 가진 첫 기자회견 그리고 첫 TV 카메라 앞에 서서 한 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지면 미국 경제에 공황이 올 것이다 라면서 약간은 조금 협박성, 위협선 그런 발언을 비롯해서 과장과 거짓이 상당수 섞인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과장을 했고요. 또 헤리스 부통령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연설이 끝난 후에 팩트테크 팀이 확인을 해본 결과에 드러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몬테나주에서 선거 유세를 한 후에 그 이후에 거의 유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 유세는 아닙니다만 한 일주일 만에 공개 일정으로 이번 이런 연설, 기자회견 이걸 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리스 부통령이 경합주를 돌고 러닝메이트를 뽑는 동안에 특별한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야말로 오랜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앞에서 한 연설, 그리고 기자들과 한 회견이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연설 내용도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CNN과 뉴욕타임즈는 그의 65분간의 연설이 끝난 후에 바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물론 CNN과 뉴욕타임즈가 잘 알려진 미국의 진보 성향의 언론이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들의 팩트체크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만큼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 금방 아실 겁니다. 아무튼 팩트체크 결과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차르였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국경차르였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었고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국경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경문제를 당신이 알아다 해결해 하면서 전권을 줄게 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헤리스 부통령은 정권을 부여받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통령 시절에 국경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앞에 그 국경차르였다 정권을 부여받았다 뭐 이런 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서 한 말 뒤에 붙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리스는 국경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경문제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은 물론 이날 처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주간 여러 차례 헤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런 주장을 물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바이전 대통령은 헤리스 부통령에게 국경을 막아라 라는 그런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가서 멕시코와 텍사스 또는 캘리포니아 주로 텍사스죠. 그런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을 완전히 막아라 그런 차원에서의 지시가 한 게 아니라 엘살바두르, 과테말라, 온드라스와 그들 나라와 외교를 통해서 이 불법 이민 문제, 이 골체품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에 가서 국경을 완전히 걸어잠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뭐 이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해결하라는 그런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그런 정권을 받은 것입니다. 헤리스 부통령이 재임 시절에 국경을 많이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은 또 거짓입니다. 그는 2021년에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 텍사스 알파소를 직접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방문한 기록이 있다라는 정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외침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바이징 대통령이 국경 가서 해결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여하튼 뉴욕타임즈는 바이든과 헤리스 행정부 때 2천만 명이 국경을 넘어왔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 역시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2천만 명이 바이든 행정부 때 불법 이민자로 들어왔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거짓말, 어찌 보면 과장, 어찌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과장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2월 이후에 국경보호국의 이민자 국경접촉 기록을 보면 접촉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경이민국에서 누군가 불법으로 넘어오다가 잡아오면 여기서 인터뷰하잖아요. 이름이 뭐냐, 어디서 하느냐, 언제 왔냐 하고 수감시설로 보내든지 아니면 소환을 하든지 일단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런 걸 접촉이라고 봤을 때 그런 국경에서 접촉한 이민자들의 기록은 약 천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2천만 명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짓말이면 거짓말 아니면 과장이면 과장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치 자체도 2천만 명이 아니라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것은 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만큼의 사람이 그러니까 인터뷰, 접촉 건수가 천만 건 천만 건입니다. 천만 건. 천만 건이라고 해서 이게 천만 명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그만큼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왔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여러 번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경을 넘다가 국경에서 잡히면 돌려보내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들이 갔다가 결국은 또 다시 오고 다시 오다 또 잡히고 또 돌려보내지고 또 다시 오다 또 잡히고 또는 뭐 성공했어. 불법으로 이민으로 왔다 성공했어요. 그러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또 몰래 다시 가서 집으로 가서 집에 가서 또 뭐 현찰 가족들한테 막 주고 그러고 또 다시 오고 그러다 잡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천만 건이 천만 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만 건수라는 것입니다. 뭐 9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600만 명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잡히면 그러니까 이게 천만 건이 최대 천만 건일 수 있지만 사람 명수로 따지면 턱없이 적을 텐데 이걸 2천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또 뭐 그런가 보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2천만 명이라고 과장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의 감옥과 또 전 세계의 정신병원에 있는 수감자들이 전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CNN과 뉴욕탐지 모두가 이런 발언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이런 주장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미국에 오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 오는 과정 자체가 좀 불법을 통해서 오니까 그 사람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있다 온 사람이나 또 그쪽 그 나라에서 감옥에 있다 타록해서 넘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 정신병원이나 감옥에서 나와서 온 사람이라고 어떻게 또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왔으니까 고운 시선으로 봐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와 CNN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옥소나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불법으로 온 사람들이 거의 다다. 이건 아무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막 발언을 하고 이렇게 막 말을 해서 질러버리면 상당수의 지지자들은 이를 그대로 믿는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똑똑합니다. 이걸 모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모르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장해서 또는 약간 거짓말을 섞어서 쾅 임팩트 있게 해버리면 듣는 사람 자기 지지자들이 확 믿어버리면서 결집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걸 거짓말이다라고 지정을 해도 트럼프는 개의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자신의 지지자들은 무조건적으로 믿고 열광할 것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매우 민감한 문제 낙태 이슈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은 임신 8개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낙태 문제와 관련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세요. 민주당은 임신 8개월에도 낙태 허용하고 9개월에도 허용하고 심지어는 출산 후에도 낙태를 허용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8개월, 9개월도 물론 말이 안 되지만 출산을 한 후에도 낙태를 허용한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군요. 정말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출산 후에도 낙태를 허용한다? 이 말은 정말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솔직히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한 말, 끔찍한 짓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 살해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정말 이건 입에 담기도 싫은 끔찍한 말입니다. 이런 거짓 주장은 정말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공방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말 끔찍한 거짓말은 정말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8개월, 9개월도 말이 안 되지만 출산 후에도 낙태를 허용한다? 이거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하튼 일단 팩트체크 결과 거짓! 민주당이 그런 정책 내놓은 적 없습니다. 한편 자신의 치적에 대해서는 과장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기 중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안에 내가 서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내가 제일 큰 감세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권 시절에 여러분들 세금도 많이 안 내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연방정국 의회 예산국 보고서를 보면 레이건 전 대통령의 지난 1981년 감세안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 때 제정된 감세안 그때 그 감세안이 트럼프 행정부 때 감세안보다도 훨씬 규모가 컸었습니다. 심지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제정한 그 대규모 감세안은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권을 후에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연장해서 감세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트럼프 시절에 했던 감세안보다 버락 오바마 시절에 했던 감세안이 뭐 절대적인 수치를 본다면 더 규모가 컸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역시 거짓말로 판명이 났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물가 상승률은 연 1%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이건 무슨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뉴스를 조금만 보는 사람들은 정말 크게 웃을 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4년간 물가 상승률은요. 무려 8%였습니다. 평균 8%였습니다. 물가 상승률 1%라는 것은 그 어떤 정권화에서도 그 어떤 행정부화에서도 그런 수치는 있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그거보다 더 오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CPI, CPI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한 차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렌트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오는 테넌트가 있죠. 테넌트와 계약서를 쓸 때 뭐라고 써요. 1년 아니면 2년. 1년 계약이라고 치면 1년 계약 후에 재계약을 할 때 우리는 그럼 한 달 렌트비를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냐. 대부분 뭐라고 써요. CPI에 근거해서 올린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 CPI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 물가 지수 인상률. 그런데 그게 CPI가 거의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한 3% 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렌트비를 CPI에 근거해서 올린다. 그러면 정말 가장 적어도 3%를 올리겠구나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1%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내 정권화에서는 물가 상승률 1%였습니다. 그러나 1%가 아니라 사실상 평균 8%였습니다. 자 또 볼게요.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역시 당연히 거짓이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당시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럿 죽었습니다. 1월 6일 의회 습격 사건. 이것은 이미 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 승복하지 않자 다음 해 1월 달에 그의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그의 지지자 수백 명이 막 습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트럼프 지지자를 표명하는 4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이 역시 뉴스를 대충 보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 중에서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여럿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당시 의사당의 난동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경찰관 가운데 4명은 그 사건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PTSD라고 하나요? 트라우마 때문에. 경찰관 중 4명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완전히 팩트와는 반대인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건 웬만하면 뉴스 웬만큼만 들으시는 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 막바지로 접어들자 기자들이 드디어 민감한 질문을 했거든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당신은 승복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2020년 의사당 습격 사건 같은 걸 기자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평화적인 정권 이향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적인 정권 이향이 아니죠. 당연히 평화적인 이향으로 생각할 거고 나는 승복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승복할 겁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평화적인 정권 이향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본인이 이겼다는 걸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는데 승복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물론이다. 당연히 평화적인 정권 이향이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엄밀히 따져보면 자기가 승리했다. 라는 그걸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했는데 승복 당연히 하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다?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당시 그때는 졌을 때 지난 4년 전에 패배했을 때 당시 그 개표 결과 직후에 뭐라 그랬냐면 선거를 빼앗겼다. 다 같이 의사장으로 진격하라. 라고 SNS를 통해서 계속 뒤에서 종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억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아무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직한 선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멋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당연히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정직한 선거가 치루어진다면 내가 이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졌다면 정직한 선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미리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뭐라 그러냐면 정직한 선거가 치루어진다면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등에서 내가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펜실베니아와 조지아를 콕 집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지자들이 슬슬 워치하게 만드는 것이죠. 펜실베니아, 조지아를 딱 꼭 집었습니다. 결국 이제 평화적인 대선 결과 승복을 말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이처럼 단서를 달아두면서 경합주에서 이 민감한 그 경합주에서 만일 패배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정직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패배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또다시 이런 어떤 모종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갑니다. 해리스 부통령, 변호사 시험 통과하지 못했다. 라는 말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은 해리스 부통령의 그 전 남자친구와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우리 다 같이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 역시 완전 거짓말입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사람들은 의아스러워할 정도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출신 전 정치인이자 해리스 부통령의 전 남자친구인 윌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윌리 브라운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같이 죽을 뻔했었다.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죽을 뻔했었다. 그가 해리스 부통령을 헬리콥터에서 타서 같이 대화하는 도중에 알게 됐는데 그가 해리스 부통령을 매우 싫어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의 전 남자친구 윌리 브라운과 뉴욕타임이가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윌리 브라운은 뭐라고 말했냐면 헬리콥터를 타다가 죽을 뻔한 적은 나는 없는데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난 헬리콥터 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본인이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헬리스 부통령의 항상 열렬한 지지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남자친구, 여자친구에서 헤어졌지만 우리는 지금 서로를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다. 내가 어디 가서 헬리스를 막 험담하고 이런 기억 별로 없는데 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트럼프하고 헬리콥터 탄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브라운 앞서 그 헬리스 부통령의 남자친구 브라운하고 헬리콥터를 탔다 했잖아요. 그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그 전 남자친구의 이름이 윌리 브라운인데 그 윌리 브라운이 아닌 아마 그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말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리 브라운하고 막 헷갈려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건지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건지 아 미안 미안 내가 제리 브라운은 윌리 브라운으로 착각했어 미안 미안 이러려고 그냥 거기다 갖다 댄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지능력의 문제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을 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시 당시 브라운 주지사와 그리고 현재 주지사인 개빈 뉴스엄 주지사와 함께 같이 그러니까 전 주지사와 당선된 당선 주지사와 함께 어떤 화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같이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 그리고 개빈 뉴스엄 현 주지사 이렇게 세 명이 탔어요. 그래서 그 제리 브라운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윌리 브라운으로 헷갈려하는 게 아닌지 그런 혹시 인지능력의 문제? 부족? 이런 게 아닌지라는 그런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 모두 제리 브라운이 됐든 개빈 뉴스엄이 됐든 그 당시에 트럼프하고 같이 헬리콥터를 탔던 그 두 사람 모두 헬기 탑승 사실에 대해서는 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근데 무슨 소리야 죽을 뻔했다라는 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추락하지도 않았고 추락할 뻔한 위허한 상황이 있었던 적 전혀 없었다 하면서 당시 헬기를 타고 가는 동안 헤리스의 해짜도 얘기한 적 없다. 뭐 그렇게 죽어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장도 필요하고 때로는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단순화시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정치하다 보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 과장이 심해서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된 그 팩트체크 내용 대부분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뭐 과장됐거나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됐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고도의 계산에 의해서 발언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원래 이름은요. 여러분 아시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원래 라스트 네임은 트럼프가 아닙니다. 드럼프입니다. 드럼프. D-R-U-M-F. D-R-U-M-F. 어찌 보면 좀 비슷하지만 독일식 발음으로는 드럼프라고 합니다. 왜 독일식 발음으로 했느냐? 독일 라스트 네임입니다. 이게 독일 이름이에요. 독일인인 할아버지 프레드리히 드럼프가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라스트 네임을 드럼프에서 트럼프로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와서 트럼프로 내려왔는데 원래 라스트 네임은 트럼프가 아닙니다. 드럼프입니다. D-R-U-M-P-F.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와 내 말을 왜 못 믿어? 정말 내 말 진짜야 진실이야.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정말 내가 성을 갈겠다. 성을 갈겠어. 이런 얘기 많이 가끔 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트럼프는 아예 처음부터 성을 갈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관광. 아주 모국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일정 우선급 호텔의 럭셔리 숙방. 아주 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관광과 함께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감사합니다.